게오르기 테르테르 1세는 1280년에서 1292년까지 불가리아의 차례였다. 게오르기 테르테르 1세의 지세는 13세기 후반 불가리아의 급격한 쇠퇴의 연속으로 대표된다. 비록 게오르기 테르테르 1세는 그의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왕위를 10년 이상 지켰지만 그는 심지어 수도 내에서도 중앙 집권적 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제정치에 개입하거나 외국 및 몽골의 공격에 대처할 여력도 제한되었다. 게오르기 테르테르의 지세에 불가리아는 비잔티움 제국에게 트라키아 전역을 상실하였고 1282년에서 1284년 사이에는 마케도니아 지역도 세르비아와 비잔티움에 분할당했다. 게오르기 테르테르 1세의 조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비잔티움 측의 자료에서는 그를 불가리아인과 쿠만인의 자손으로 말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쿠만족 부족 테르테로바를 일컫는 그의 이름이다.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알디미르라는 이름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1279년 이바일로의 난동한 이바나센 3세가 터르노보에서 황제가 되었고 그는 게오르기 테르테르와의 동맹을 통해 그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이바나센 3세의 여동생 키라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그의 본처인 마리아와 이혼하였고 마리아와 그녀 사이에서의 아들 토돌 스베토슬라프는 비잔티움 제국의 인질로 보내졌다. 그리하여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데스포트가 되었다. 이바일로의 계속된 승리에 겁먹은 이바나센 3세는 1280년 터르노보를 떠나 비잔티움 제국으로 도망쳤고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황제가 되었다. 이바일로의 의협 속에서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시칠리아의 카를로 1세, 세르비아의 스테판 드라구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미카일 8세에 대항하여 테살리아와 동맹을 맺었다. 이바일로는 패배한 뒤 살해당하였지만 이 동맹은 1282년 카를로 1세가 시칠리아 만종 사건 사태로 이탈하고 불가리아가 킵차크 칸국의 노가이 칸에게 약탈당하면서 실패하였다. 세르비아와의 동맹 유지를 위해 1284년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세르비아 왕 스테판 우로시 2세 밀루틴과 자신의 딸 안나를 결혼시켰다. 13세기 후반에 불가리아, 1282년 비잔티움 제국의 미카일 8세가 사망하면서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비잔티움과 다시 협상하여 그의 첫 번째 부인 마리아의 교환을 교섭하였다. 조약이 체결되어 키라 마리아는 다시 비잔티움으로 보내졌고 마리아는 다시 불가리아로 돌아왔다. 토도르 스베토슬라프는 그의 아버지와 공동 황제가 되었으나, 1285년 몽골이 또다시 침입해오자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그의 다른 딸 엘레나를 노가이의 아들 차카와 결혼시키면서 토도르 스베토슬라프를 인질로 보냈다. 1292년 스레드나고라 산맥 일대에 영주 스밀레체에 의해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제위에서 쫓겨나 비잔티움 제국으로 망명하였다. 안드로니코스 2세는 첫 번째는 몽골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거절하였고,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아드리아노폴리스 부근에 머물렀다. 그는 결국 아나톨리아로 보내졌다. 1301년 그의 아들 스베토슬라프는 불가리아의 황제로 직위한 후 비잔티움 제국군과 싸워 이겼고, 그가 사로잡은 13명이 고위관료들과 그의 아버지를 교환하였다.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불가리아에 돌아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냈다. 이바노보 근교의 바위교회의 비문에서는 1308년 혹은 1309년 황제 게오르기가 사망하였다고 간결하게 언급되어 있다. 게오르기 테르테르는 두 차례 결혼하였다. 첫 번째 아내 마리아와 사이에 알려진 자식들은 다음과 같다. 도도르 스베토슬라프, 1300년에서 1322년 불가리아 황제. 엘레나, 1299년에서 1300년 불가리아 황제였던 차카와 결혼. 두 번째 아내인 이반 아센 3세의 누이 키라 마리아와의 자식은 다음과 같다. 안나, 세르비아의 스테판 우로시 2세 밀루틴과 결혼하였다. 이혼하고 미카일 데메트리오스 두카스와 결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